절망 속의 기쁨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메 사도 요한처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님께서 생소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그때 당신은 주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자신을 개시하지 않으시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장엄하신 주님의 모습은 당신을 절망 속의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만일 일어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얹고 그 장엄한 가운데 누가 나를 만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입니다 강요나 견책이나 혼을 내는 손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오른손입니다 그 손이 당신 위에 놓을 때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옵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영원하신 팔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다시는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영광 가운데서 보잘것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인자하심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부드럽습니다 나도 주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절망을 야기시키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기쁨도 기대도 소망도 더 밝은 미래도 없는 그러한 어두운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의 기쁨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 때에 옵니다 주께서 자신을 내게 나타내실 때 나는 내 안에 주 앞에 꿇어 엎드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절망 속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절망할 때까지는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